뭐 어제를 포함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000 포인트를 넘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다우 지수가 2.1% 그리고 S&P 500 지수가 2.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3.7% 오르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에 유동환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난주에 열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를 하면서 초조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증시에 현재 주요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현재 팬데믹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 그리고 기업 활동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체로 아직까지는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오늘 11월 재선 전에 코로나 백신 보급 준비 지시를 주정부에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밝혀지긴 했는데 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임상 3단계가 진행 중인 백신들의 임상 결과가 이번 3분기 즉 9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 시점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주식 분할한 기업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테슬라와 더불어 애플도 주식 분할을 오는 31일에 했었었는데 이 뒤에 테슬라의 경우는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날 바로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재 약 4,100억 규모니까 대비해서 50억 달러 규모는 시가총액 대비 약 1% 조금 넘는 규모인데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테슬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오는 9월 18일에 예정된 S&P500 편입 기업 조정 시기를 대비해서 유상증자를 한 확률도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R&D 투자를 할 수 있다고도 보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테슬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는 9월 18일에 S&P500에 편입이 될 것인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2일에 열릴 배터리 데이에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 실망스러운 내용이 발표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내용이 발표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고 이후 관련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18일에 S&P500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겠고요. 22일에는 배터리 데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테슬라 주가 향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유망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 시장 그제 저녁에 경이로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준비디오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난 뒤에 미국 중소형 중지수인 러셀 20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 1개, 그리고 대만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 1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준비디오, 그리고 러셀 2000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 그리고 대만에 투자하는 ETF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준비디오부터 설명을 들어 볼게요. 준비디오 짧게 또 계율을 들어볼까요? 네, 지난 3월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이고요.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2011년 시스코 시스템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에릭 유한이 퇴사 후에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최근 화상 전화계의 블루바트리다라고도 불리는 기업인데, 블루바트리 산호세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오클랜드라는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래가 된 것 같은데, 오클랜드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조금 많기도 하지만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여행을 하실 때 조심하시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컨퍼런스코, 즉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17년에 글로벌 대형 피의자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1억 달러, 그리고 퀄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작년 4월에 상장 후에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해서 주가 또한 현재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준비디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올 초 대비 500% 이상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럼 준비디오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며칠 전에 준비디오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일어난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액은 6.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3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월 평균 이용자 또한 1억 4,800만 명 수준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0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준비디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준비디오는 대체적으로 스카이보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관리가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이 준비디오를 사용할 때 월 사용료는 19.99달러로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준비디오의 최대 장점은 구글이나 드랍박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르, 그리고 셀즈포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모두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면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존슨앤존스, 그리고 VM웨어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준비디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는 향후에도 준비디오의 고객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준비디오는 최근에 줌폰, 전화기, 줌 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현재 전화 시스템을 줌폰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지난 8월 31일부터 개최된 전세계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에서 준비디오는 VIP 고객 대상으로 하는 화상 제공 서비스 및 선수들 인터뷰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현재 준비디어에 높아지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들 뿐 아니고 현재 교육시설이나 대학교,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단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디오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교육용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된 점도 상당히 현재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이후에 최근 자택근무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동사가 향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디오의 또 최대 장점 구글을 비롯해서 이제 얼마 전에 다우지스에 편입된 기업이죠. 세일스포스, 애저까지 다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 최대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테니스 대회까지 또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디오의 또 사업별 매출 그리고 실적 전망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준비디오의 경우 우선 매출 비중을 보시면 10인 이상인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64% 그리고 10인 이하 기업의 매출이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 고객들 매출 비중 또한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외에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미국형 매출 비중이 68% 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이번 매출이 전풍기 대비 280% 이상 성장을 했고 유럽형의 매출은 전풍기 대비 31%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 매출 비중 중에 20%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 비중은 전풍기 대비 약 600% 이상 성장을 하면서 10% 이상의 전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 분기 실적이 상당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올해 및 내년 준비디오 실적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는 약 2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0억 달러 매출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이 41.7%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마진을 남겼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및 올해 영업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20%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과 올해 영업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20% 이상 성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준비디오 성장성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준비디오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이번 주 월요일에 분석한 결과인데 우선 예상 하루의 34.3% 그리고 리스크 프레임의 15%를 높게 잡아서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9.5%, 10%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이후에 예상 실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 후에 상승 여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 대비해서 준비디오는 준비디오의 주가는 570% 이상 올랐고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투자하기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준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본의 아닌 수혜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100명 중 1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준비디오는 2명, 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전화 시스템까지 클라우드화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준비디오의 향후 성장 동영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디오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 준비디오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ETF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미국 중소형주로 구성될 러셀 지수, 그 중에서도 러셀 3천 지수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로 구성될 러셀 2천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대표 ETF는 iShares 러셀 2천 ETF로 티커가 IWM ETF입니다. 운용사는 글로벌 대표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2000년 5월에 상장된 ETF입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0.17% 수준이고 미국 대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네, 러셀 2천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ETF입니다. IWM, 또 대선 전으로 미국의 중소형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IWM ETF의 경우는 미국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인 러셀 2천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러셀 2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현재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입니다.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을 대고 있는데 만약 미국 경기가 회복할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IWM ETF 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미국 법인세율이 21%에서 인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대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의 실적 성장이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고려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IWM ETF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러셀 2000 중에서도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ETF인 IWO라는 ETF가 있고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ETF는 IWM이라는 ETF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셀 2000지수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IWM이고 또 이 중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IWO, 또 가치주에는 IWM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셔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 섹터별 구성 비중도 또 살펴볼게요. 네, IWM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러셀 20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만큼 상당히 다양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이 16%로 가장 높고 은행이 14% 그리고 부동산 리츠 14% 다양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더라도 0.3에서 0.4% 수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천 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2천 개 기업에 상당히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기업으로 보면 태양광 관련 기업인 썰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셀 20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가 16%로 가장 높은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ETF도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현재 IWE ETF의 상승 여력을 러셀 2000지수의 상승 여력과 동일하게 예상 ROE 11.1% 그리고 리스크 피해명 5%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9.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중소형주의 투자를 진행하실 때 현재 러셀 3000지수 중에서도 시촌 규모가 가장 작은 2천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러셀 2000지수를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이때 IWM ETF를 사용하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WM 상승 여력 9.6%로 나와 있고요. 러셀 2000지수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라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 소개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ETF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 또한 ETF이고 지난 5월에 나와서 한 번 설명을 드렸었던 ETF입니다. 대만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대표 ETF인 iShares MSCI Taiwan ETF로 티커가 EWT.US입니다. 동 ETF는 2000년 6월에 상장이 됐고요. EW ETF 또한 글로벌 대표 ETF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0.59%이고 총 운용 자산은 42.8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5월 대비해서 약 10억 달러가 추가로 편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EWT ETF의 포트폴리오는 대만 대표 90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방역을 성공한 국가이기도 하고 최근 대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만 각권 지수만 보더라도 글로벌 지수나 주요국 지수 대비 아웃포품을 하고 있고 수출 또한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신흥국 중에서도 유난히 관심이 가는 국가입니다. 이때 대만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인 EWT ETF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권 지수가 최근에는 조금 살짝 더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연간으로는 지금 쭉 올라오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EWT, 이제 대만 각권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대만의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만 각권 지수에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 비율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의 경우 현재 타국과 대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기 방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만 각권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올해 예상 EPS가 전년 대비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TSMC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ETF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EWT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잔존 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또 체크를 해볼까요? EWT ETF의 경우 현재 예상화로의 13.2%, 리스크 프리미엄 6.7%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40%, 39.5%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SMC, 미디아텍, 호나이, 프리시전 등 글로벌 대표 IT 기업들로 구성된 대만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WM ETF 또한 현 시점에서 상당히 유망한 투자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대만의 경우 최근에 주가 분할을 한 애플의 경우 애플의 매출 원가 60% 이상이 대만 향인점을 고려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애플의 5G 출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